자 가보겠습니다 일곱 뜬 말하기 그렇지 릴리 헤드폰 칼러링 자 가보겠습니다 Él은 즐거운 시간 할텐데 조사 Research 오케이 그래서 I는 E 왼이는 E 그렇지 오 릴리 여기 O는 O 여기 O는 ㅇㅇ오 오우 오우 ㅇㅇ히 소리가 um COOLALR 그럼 R, I, N, G가 뭐가 되고 있죠? 그쵸? 얘가 R에서 리음, I가 E, N, G가 음 그래서 color, coloring, 됐죠? 그래서 뭐? Lily has fun coloring OK, 계속해서 잘 읽었어 OK, 선생님 기회에 들리는 거 Lin blows out the candles Lin blows out the candles Lin blows out the candles 그렇지, I는? E, 그렇지 여기에 O, W 한꺼번에 할까? O, W는? O blow V, Will, O, U, Z blows 대박 V, Will, O, U, Z V, Will, O, U, Z V, Will, O, U, Z 그래, V 하고, U는 O, U, Blow O는 O 그러면 O, U, Z, O, U, W, O, U, Z O, U, Z, O, U, Z, O, Z O, U, Z, O, Z, O, Z, O, Z O, Z, O, Z, O 얘는 캔더스 캔더스 뭐라구요 어 어 어 뭔소리에요 눈이 붙이고 끊는다 그 초 초 ok blows out 붙이고 끈다 에요 blows out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붙이고 끄는게 아니구요 어 그 여기에 붙이는게 어딨어 이게 티그스로 보입니까 으 예 뭐라구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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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보고 영어 문장이 생각이 안나네요 으 으